베일은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시간이 늘었는데 부상 시기에도 골프를 즐겨 논란이 있기도 했다. 결국 토트넘으로 임대돼 한국 선수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미국 프로축구로 옮겨 마지막 축구 인생을 즐겼다. 베일의 은퇴 소식에 손흥민도 작별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 베일은 토트넘의 전설이다. 놀라운 커리어를 남긴 것을 축하한다. 앞날에도 행운이 따를 길 친구라고 썼다. 이를 본 베일도 고마워 써니라고 답했다. 토트넘 레전드 가레스 베일이 현역에서 은퇴한다. 베일은 직접 은퇴 심경을 전했는데 그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은퇴하기로 했다. 나는 인생의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간다. 변화의 시기이자 새로운 모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우샘프턴 토트넘 레알마드리드에 이르기까지 감독, 스태프, 동료 선수, 팬, 친구와 가족들이 내게 미친 영향을 해야될 수 없다. 아내와 아이들, 팬들의 사랑과 지원이 나를 이끌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웨일스 출신인 베일은 2006년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이듬해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했다. 2013년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하며 호날두, 벤제마와 함께 공격 삼각편대를 이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 스페인 프리미어리그가 3회 우승을 차지했다. 코드의 스페인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미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